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3부, 요즘 이분을 리스펙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 장비디아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요즘에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기 우리 추천해주신 분들 얼마나 같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뭔가 얘기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거죠. 물론 제가 올해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안 사는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축하드리고. 좀 이따가 한번 우리 아이비디아 어떻게 의견을 바꿨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선물 흐름을 좀 짚어볼 건데 선물이 S&P500이 0.31%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72% 마이너스입니다. 좀 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아까 앞서 얘기한 것 같은데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조금 더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우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원래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이 원래 생각했던 지금 시점에 10년 국제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교수님이 지난번에 1.7 얘기하셨나요? 저에게 틀리는 예측을 자꾸 또 짚어내시려고 하세요. 교수님뿐만 아니고 대부분 1.7, 1.8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1.5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금융주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타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오스트리아가 다시 한번 락다운을 한다는 백신을 또 의무화하는 그런 걸 발표하면서 제가 어제 슈카님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한국도 3천 명이 나온답니다. 네, 맞아요.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위드 코로나라는 메시지가 이제 좀 약간 경계심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폭증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타격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약간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세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 주제를 한번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버핏의 제자였죠. 가이스파이어가 못 사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얘기했어 솔직히. 못 사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종목이 뭐였어요? 땅을 친다는 표현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조금 더 강력한 얘기한 거죠. 그만큼 후회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버핏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 같은 걸 못 사는 걸 후회했는데 이번에 이 제자가 후회한 종목은 뭔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추신 분들한테는 내일은 푹 치시기를. 내일 주말 아닙니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러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오프라인 세면에 할 때 다 챙겨서 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분이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비아 루시드에 이은 테슬라 최대의 라이벌은 어떤 기업인지 여기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 제2의 테슬라를 많이 꿈꾸시는 기업이 많은데 다 꿈꿉니다. 다 꿈꿔서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이었죠. 역사상 최고치 66번의 기록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99년 17번이 가장 최고 기록인데요. 보신 것처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11번. 11번 남았는데 우리 저기 교수님은 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난번에. 네, 간다고 했죠. 어쨌거나 저도 갈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쉽지 않은 거지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시작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갈 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내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올라가면 좋은데 오늘 약간 도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약간 아쉬운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엔비디아 142% 1년 동안에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만 142%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저런 예쁜 차트만 계속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얘기합니다만 미국 주식을 보실 때는 저나 우리 교수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비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비가 목표 주가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이비도 어떻게 바꿨을까요? 더 올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13개가 변동시켰는데 딱 보시면 나옵니다. 12군데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옆에 있는 게 업사이드 포텐셜입니다. 보통 10%, 17%, 32%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쭉 올렸는데 하나 도이치뱅크만 보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180에서 280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분들 외에는 다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미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400도 막 보입니다. 막 보이고 있고 300대 후반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나도 거기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도이치뱅크를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이치뱅크보다는 다른 아이비를 따라가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올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좀 더 매도를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가져가시고 일단은 400을 터치하는 모습까지는 쭉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400을 터치하면 아마도 여러분 제가 딱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너무 많이 올랐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만 잠깐 조정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오스트리아가 락다운을 다시 한다고 하면서 지금 백신 의무화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렵죠. 어려워서 옆에 보이는 게 여행 관련 ETF입니다. 여행 관련 ETF가 물론 ETF예요. 개별 전공이 아니고 어웨이라는 ETF인데 지금 8일 동안 7일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전화 안에 다른 분이 나오셔서 이제부터는 리우포는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행 관련 주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보여서 좀 어려워집니다. 항공주 마찬가지고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크루즈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데 이게 갑자기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겨울 되면 더 급증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커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혹시 한국이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은 못 봤는데 어제 하여튼 3,500명 넘었거든요. 오늘도 그럼 3,000명 넘었죠. 3,500이요? 네. 한국도 문제가 되네요. 하여간 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최근에 약간 방심한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캐나다의 마니토바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마니토바에서 방송하는 사진을 갖고 온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왼쪽은 확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풀리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진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맞은 분들 안 맞았구나. 두 번 안 맞은 분들 이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입원 환자도 절반 이상이 안 맞은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음압병동이라는 우리가 중증 환자도 환자에서 보게 되면 약 80%가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 중요한 건 맞아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가 접종을 맞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조금 더 주변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한 500만 명이 안 맞고 있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500만 명은? 끝까지 안 맞으실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저는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랄까요? 사회활동의 제약을 감내하면서 라도 난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거의 비슷한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앞서처럼 500만 명은 절대 안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일부 국가에서는 안 맞는 분들은 끝까지 안 맞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뭔가 국가적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행 관련주입니다.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 소폭 빠졌고요. 부킹홀리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카니발, 크루즈, 익스피디아,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크루즈 왼쪽의 상단은 카지노 기업입니다. 루인, 유저트, 라스베가, 샌즈 같은 기업들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카지노 같은 게 특히 팬네셔널 게이밍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솔직히 지금 카지노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죠. 그렇죠? 약간 갈등 말투 하다가 다시 막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항공주가 다 빠지는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스웨스 에어라인,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러다가 진짜 4차 예비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독일의 메리클 총리는 이미 오고 있다 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서 지금 일단 안 맞은 분도 맡겨야 되고 또 이제 약간의 방심한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다시 한 번 주의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알리바바 실적을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요. 많은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알리바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리바바는 안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EPS도 심지어 전망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49%가 빠졌죠.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수많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사보자라고 주차했다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너무나 엇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제도 약 11% 가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가하고 있는 규제상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참 교수님 갖고 계시죠 알리바바. 저도 요즘 마음 아파요. 그런데 이게 좀 이따가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래요? 그걸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도 소포빠졌지만 EPS가 특히 1.93 대비 1.74까지 많이 빠졌어요. 이익이 좀 감소하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싸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없는 분들 다시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제 하락은 제가 보기에 조금씩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이저를 말씀드립니다. BMO가 화이저에 대해서 시장 수준 상향을 개시했는데 이건 매수기관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목표 주가가 6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2025년까지 25개의 파이프란을 보유 중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백신이 아니어도 약이 많습니다. 혹시 화이저 예전에 힛뜻힌 약 혹시 아십니까? 화이저 하면 다 그냥 제일 유명한 게 비아그레크가 아니에요? 딱 얘기하시네요. 다른 분들 부끄러워서 얘기 못해요. 부끄러워할 게 뭐 있을 것도 약인데. 약이죠. 불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화장실 파는 약인데 그건 그냥 있는 거고. 그 약도 상당히 많잖아요, 약이. 많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물론 백신도 있지만 워낙 많은 약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정된 기회만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백신과 치료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과소하게 판고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3.03%의 배당까지 본다고 그러면 사는 게 어떻겠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 52달을 보여주고 있는데 60달은 아직까지 멀지 않았습니까? 해서 지금 저는 없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사본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팬들이 인사하시는데 인사 좀 나누세요. 그렇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니시면서 너무 안 했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장 부사장님 덕분에 돈 본 분들은 얼마나 오늘도 여기 일부러 지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쪽을 딱 보면서 지나가면서 장 본부장님 눈 마주치려고 하는데 안 보시길래 제가 딱 해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여자분들은 수스러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 번 한 2주 전에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엔비디로 세별을 보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보상이 오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만 좀 오래 보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항상 이렇게 좋은 호평만 듣고 갔는데 저는 방금 비하그라 얘기했다고 또 이름이 바비정어에서 비하정어로 별명이 또 바뀌었어요. 나는 왜 맨날 망가지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 말도 이상해요. 그런 게 필요 없는 분이라서 그런 별명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별명 짓습니까. 필요 없는 분인데 넘어갑니다. 어쨌거나 화이자에 대한 가슴을 가져보고요. 제가 보기에 화이자는 좀 보유하신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가치투자자의 상징 버핏의 제자죠. 가이스파이어가 지금 못 사서 후회한 종목은 어떤 거였냐. 넷프리스. 넷프리스를 못 사서 후회한다는 얘기했는데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맞추신 분 있습니까. 맞추신 분. 아까 한두 분이 얘기한 것 같긴 해요. 있었습니까. 실시간 채팅장에서. 진짜요. 제가 오면서 물어봤어요. 많은 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도 못 맞춥니다. 애플 이미 했죠.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애플이다. 아마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테스트를 한다. 넷프리스를 얘기하면서. 일단은 CEO인 헤이스팅스에 대한 과소평가한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원래 CEO 같지 않고 약간 좀 가벼워 보이고 우유부다는 사람을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넷프리스는 스트리밍 업계의 건이다. 내가 몰라봤다. 하면서 약간의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부터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넷프리스가 많이 올라왔고. 사실 최고치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지만. 최근에 또 오직원 게임이 일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분이 오직원 게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좀 좋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보자. 그런 관찰에서 얘기한 거니까. 혹시 없는 분들은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넷프리스가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아마존을 매수할 때도. 아마존이 성장 중이다 하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매수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만한 기업이고. 하나의 어떤 큰 해굴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늘 얘기합니다만. 이런 기업들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사진은 이 분입니다. 이 분.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이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이 똑같은 관점에서. 네. 두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뭐예요?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뭐 저희 요즘 잘 나가는 테슬라니. 아까 제가 반전을 얘기했던 그 종목도 포함되어 있고. 알리바바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못 맞추시죠. 저도 못 맞췄습니다. 뭐였어요?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이 똑같은 분이 다시 한번 아까 넷플리스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했고. 이미 이 두 종목은 갖고 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터카드 첫 번째 픽으로 삼았습니다. 압도적인 진입장병.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사실은 이제 카드 업계에 비자 마스터카드 외에 다른 카드가 들어올 만한. 틈이 별로 없죠. 틈이 없죠. 지금 보시기에. 물론 중국에 뭐였죠? 유비온. 유비온인가? 유비온인가. 한 걸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무슨 무슨. 모르겠어요. 화련인가? 그런 건데. 그거 외에는 거의 따라오지 힘들 것 같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의 중심이 바로 마스터카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마스터카드가 고점 대비 약한 13%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익의 조정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알리바바였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이게 중국의 규제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리가 없는데 하나의 생략으로서 보고 있는 거고요. 안타깝죠. 그런데 일단은 이게 사실은 제가 알리바바를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보유하신 분이 손해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욕도하고. 그런데 일단 알리바바는 저도 마찬가지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도 이런 규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방법이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규제를 가해서 생긴 실적의 훼손이 지금 반응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훼손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만 훼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참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아마 힘든 시간이 충분히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좀 다른 것도 하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저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아이비가 현재까지는 제가 매도견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는. 어쨌거나 좋은 가치에서 보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칭 테슬라 라이벌으로 알려진 샤오펑. 샤오펑이 다시 한 번 자기들이 테슬라의 진정한 강자다. 라이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라이벌이 아닌 게 없습니다. 리비아운드 라이벌이죠. 루시드 라이벌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G9이라는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G9 이거 바로 이거입니다. 사진을 찍는 거.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슬라 경쟁한다고 하는 건데 샤오펑의 네 번째 양산 모델입니다. 모델 Y 경쟁한다고 했고요. 차량 가격이 7천만 원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모델 Y가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이 책정이 돼 있고. 이게 반자율주행 오토파일러에 탐자가 돼 있답니다. 반자동. 그러니까 반은 뭡니까 또? 말이 좀 모호하네요. 제가 만든 말인데 반. 그러니까 좌열중이 아니고 완벽한 게 아니고 풀이 아니고 하프죠. 하프. 그럼 이제 뭐 1분은 되고 1분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아한데 하여간 그렇답니다.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슈퍼차자로 5분 충전에 200km 간다. 저건 놀랍네요. 놀랍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테슬라 이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경쟁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리비안도 있고 루치드가 있고 샤워펑도 있고 니오도 있고 리오토가 있는데 누가 진정한 테슬라의 강자입니까? 라이벌입니까? 샤워펑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요즘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된 애플 생각을 했었어요. 애플카? 애플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죠. 애플카는 그거죠. 큰 아이폰을 만들고 생각하고 만들겠죠. 그런데 사실 애플은 이미 어떤 라이벌이 아니고 그냥 강자죠. 강자 나오면. 누가 거기에 대적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 얘기하는 건데 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비안, 루치드, 샤워펑, 리오, 리오토? 저는 샤워펑이 제일 아까 그 기능이 놀라워서 5분 충전.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이 프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프로님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없다. 없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가 버틸 수 있다. 아니, 너도 나도 경쟁 가서 시장을 빼앗겨버리면 테슬라가 무너지기 않겠냐. 그런데 누가 봐 테슬라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테슬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저희끼리 얘기하지만 이 프로님이 상당히 날카로운 하잖아요. 딱지 드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날카롭게 느꼈는데 어찌됐나 지금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라이벌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겸은 안 보이고요. 물론 경쟁은 되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펑 G9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혹시 비트코인이 오늘 빠지는 거 아시죠? 못 봤습니다. 5만 6천 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한 1만 달러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왜 빠지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제가 갖고 온 건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위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차익 실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지는 그런 모습보다 수급상 보시면 좋은데요. 비트코인은 미트코트 없이 가치가 안 나오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수급으로 좀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만 6천 빠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6만 고점까지 갔어요. 6만 후반 때 갔나? 갔었는데 또 금방 많은 달러가 빠지더라고요. 워낙 심한 거라서 물론 이게 여러분들 이걸 많이 매면을 안 하시겠지만 이거 마시고 이제 비토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토? 그걸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 간단한 기사를 확인해 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선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딱 보시면 여러분 확인한 게 있는데 똑같이 아까 다우가 0.71% 빠지고 있죠. 지금 은행주가 다 빠집니다. 다 빠져서 10년 국제 수준에 다시 한번 1.4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어두운 기운이 엄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제가 얘기했던 뱅크 업례까지 빠진 그런 모습보다 약간 안타까운데 하루 정도는 다우가 좀 힘들 거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낯사기 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모습은 오늘까지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워낙 궁금한 분이 많으셔서 오늘도 0.94%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혹시 어제 아마존이 급등한 거 교수님 아십니까? 어제 방송 봤어요. 그런데 아마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아마존이 지금 계산대가 없는 그런 점포를 만들었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얘기합니다만 가장 아키레스 권유였던 인건비가 조금 해소가 되겠죠. 직원들이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죠. 우리 점원분들이 많이 좀 없어지는 거니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현재 아마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용이 좀 축적이 되는 거라서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한 번 추세를 받으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 민감주만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 하단 여기입니다. 일단 금융주 아닙니까?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지금 보시면 많이 빠지는 게 뱅크 업무가 2%대에 빠지고 있고요. 대부분 다 금융주가 2%대에 하라를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10년을 국제순위를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락의 요인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분이 더 매판이면서요. 느낌이.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자분인데. 저도 갑자기 그렇게. 교수님은 실망이 되겠습니다. 저랑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매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가 일각에서는 더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다. 한 내용이 나와서 나와서. 클라리다. 지금 새로운 후보요? 네. 클라리다 맞습니까? 브레이너드? 브레이너드죠. 브레이너드. 브레이너드. 클라리다는 혹시 친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가셔서 사진 찍고. 아니요. 그런 우려까지 더해져서 힘들어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지가 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극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45% 해서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기 민감주. 에너지가 또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략적으로 2% 후반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너드는 완전 비둘기파라고 또 하시네요. 완전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파울 연중의장은 비둘기파. 브레이너드는 더 비둘기파. 그래서 이거 금리 이상 내년에 정말 더더지는 거 아니냐 해서 금융주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매파라고 했던 그분. 딴 데. 딴 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클라리다는 매파분이니까? 그분이 부의장이신 것 같은데. 좀 매파분이 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분이다 보니까 잘 기억 못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반면에 올라간 종목들이 마이크로스프트, 엔비다 올라가고 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주가 정반대 있는 거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리스가 오늘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땅을 치고 후회한 종목이 바로 넷플리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이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투자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강력한 투자겐이 올라올 때는 사도 괜찮아요. 주식은요.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테슬라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주식을 팔아도 시장인이 반응을 안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 주식을 파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만성 같은 게 되나 봐요. 만성 되죠. 내성이 생겼고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금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오늘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이 사상치고치 2% 밑에까지 근접했어요. 숨 안 받으면 사상치고치니까 이것도 주식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의에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마 나스닥은 오늘 상승하고 나머지는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혼자서 양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면 뭐 견실하게 잘 버티고 아마 한 번 쉬었다가 또 다시 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갑자기 긴급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모던아... 잠깐만요. 광고가 뜨네요. 닫아야겠습니다. 이거 빨리 닫고요. 지금 FDA에서 모던아과 화이저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 성인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될 겁니다. 아마 승인 떨어지면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표처럼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교수님도 아마 2차 언제 맞으셨죠? 저 8월인가 7월에 맞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면 맞을 만한 시기가 왔습니까? 시기가? 이제 또 맞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맞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차 접종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요? 진짜 제 주변에서 한 10분이면 9분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겁나는 달가. 저는 맞을 거니까 빨리 맞게 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빨리 맞아야지 해결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사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사 검색의 밑에 광고가 뭉친 광고가 나오는데 요즘 컨디션 안 좋으셔서 그런 거 검색하셨나 보다. 우리 부사장님. 그런 게 검색해야지만 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거 뜰까 봐. 아니, 그런데 솔직히 정확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데 괜찮았는데 이런 데가 뭉쳐요. 이런 데 뭉쳐서 돌이요, 돌. 진짜 건강을 챙겨 쓰세요. 하여간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찾아본 거 그대로 다. 아니, 저도 모르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딱 말씀을 미리 찾아주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아, 맞다. 그렇게 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하여튼 건강 튀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풋라커 볼 건데. 풋라커는 한국에 치면 풋라커가 ABC마트라고 보시면 될까요, 교수님? 풋라커가 다 파는 스포츠 인품. 업체죠. 실적이 조금 못 나와서 3.6%가 빠집니다. 이것도 또한 공급만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ABC마트 안 되죠? 네, 잘 안 되죠. 당사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미국은 풋라커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해서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런 비슷한 기업이 파산한 게 있어요. 스포츠 오소로틴인가. 혹시 모르십니까? 좀 잘 몰라요. 하나가 파산되면서 그쪽으로 몰린 거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좀 파산한 기업 중에 하나가 장난감 파는 업체. 토이저러스인가? 그것도 모르십니까, 교수님? 저 잘 몰라요. 오늘 모르는 걸 많이 물어보시네. 토이저러스를 모르고 장난감 파는 업체 있잖아요. 네, 잘 몰랐어요. 그런 거 파산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 하나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풋라커 쪽으로 약간 매수가 몰리면서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진 기업인데. 오늘은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통업체, 백화점, 대부분 소매업체가 실적이 좋은데요. 딜라즈라 가는 백화점 기업도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혹시 아십니까? 이건 알죠. 아십니까? 이 발음 맞습니까, 교수님? 맞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팝피치는 저희가 럭셔리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오늘은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이 못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어떤 건 실적이 작아서 급등하고 못 나오면 급락하잖아요.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없으시려고 그러면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큰 기업 쪽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전에 대한 붕괴 실적을 보셔야 돼요. 보신 다음에 주로 한 2, 3년 정도 안정된 실적이 보이는 기업들은 평온한데 이렇게 조금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은 등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닝프레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플라이리 머티러지 역시 실적이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간단한 기업들은 이것만.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팔로알토라고 하는 또 사이버 보안 기업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안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이 좋아졌는데 오늘 프리마켓 상에서 3.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튜이트라는 기업이 또 있죠. 우리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요. 개인의 재무설계를 도와주고 있는데 약간의 터보텍스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것도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은 0.97 대회에 1.53에 나와서 잘 나왔다. 13.4%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아시겠지만 집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헬스에 못 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세금 계산도 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커지면서 실적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겠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귀도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옆에 위에 보청기 광고가 또 떴어요. 위로 좀 올려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몸 다 가고 귀 안 들리고 큰일 났네. 끝내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덕담을 해줘도 천천히 빨리. 아니 그런데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보청기 뜨고 모금 뭉치고 떴는데. 그렇군요. 아니 이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제 보청기는 제 문제가 아니었고 제 주변 제가 누가 그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또 지인 중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는 그런 유의한 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멀쎄 상상하고 있고 유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한 번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교수님 한번 PC 좀 켜보시겠습니까? 저도 전혀 없어요. 전 이상하게 자꾸 모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급당해보다는 혼자 상상을 보일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주식 이외 얘기를 해도 그냥 약간 웃고 가자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소리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농담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포트에 담았던 주식의 호재 이것도 많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식과 함께 아주 기쁘고 풍성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인한 confrontation ㅋㅋㅋㅋ ㅋㅋㅋ